자 그러면 저와 함께 공부 시작해 보시죠. 저도 우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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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한번 30분 동안 암기팁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유전학통 젤 회사에서 제가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. 이거 한번 공부해 보려고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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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봤네요. 공부했죠? 여러분도? 30분 한국사하고 30분 우금했는데 우금 이 시간이 훨씬 빨리 가네요.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저는 이제 계리직 수업, 유상통 수업 또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화이팅하고 힘들죠. 힘들어도 꼭 꼭 꼭 열심히 하셔야 돼요. 알았죠? 그럼 우리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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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